웹 스퀘어, 퀵 가이드입니다. 그리드뷰 컬럼의 체크박스 라벨 컬럼과 라디오 라벨 컬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인프 타입이 체크박스인 경우 체크박스 라벨 컬럼을 통해 다른 컬럼의 값을 라벨 값으로 사용할 수 있고, 인프 타입이 라디오인 경우 라디오 라벨 컬럼 속성을 사용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. 하단의 아웃라인, 헤드탭을 선택하면 데이터 리스트 1의 컬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지금은 인프 타입이 체크박스인 컬럼과 라디오인 컬럼이 버튼만 표시하고 있고, 라벨은 없습니다. 앞에 두 컬럼은 인프 타입이 각각 체크박스 그리고 라디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컬럼들의 값을 이용하여 체크박스와 라디오 컬럼에 라벨 값을 추가해 보겠습니다. 체크박스 컬럼의 경우 체크라벨 컬럼 속성 값을 스태터스 합의로 지정하면 스태터스와 합의 컬럼 값을 라벨 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스태터스 컬럼의 값과 합의 컬럼의 값을 조합한 값이 체크박스 컬럼의 라벨로 표시됩니다. 라디오 컬럼의 경우, 라디오 라벨 컬럼 속성 값을 합의, 리전, 프리컨지로 지정하면 지정한 새 컬럼의 값을 라벨 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합의 컬럼과 리전 컬럼, 그리고 프리컨지 컬럼의 값을 조합한 값이 라디오 컬럼의 라벨로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, 티카이드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